여러분 여기는 파일리버 트레일드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트레일드 시작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 뭐 도사리 같은 것도 많죠. 특히 이끼도 많고요. 그리고 저기에 나무들도 빽빽하게 서있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가는 모습이 약간 이어져 있습니다. 저기 하늘 높이 보이시죠? 하늘도 멀쩡하게 보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씨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일리버 트레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들 보이시죠? 이 꽃들 이름은 블랙아이드 수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침 뭐 이게 데이지라는 꽃인 것 같고요. 뭐 국화랑 비슷한 품종? 뭐 이제 방금 전에 왔을 때 여기는 일단 보자면 송충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